태풍의 폭염에 정신없이 한 주가 흘렀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2도로 웃돌면서 무척 더웠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 북부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그 밖의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경기 북부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죠.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요. 서울은 23도, 대전 22도, 대구와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낮은 기온을 나타내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광주 29도, 대구 33도, 강릉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